주가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동평균선 분석하는 방법 다양해요 이격도라는 게 있어요 이격도는 뭐예요? 주가와 이평선의 괴리를 통해서 과열 침체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에서 주가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 이거지 떨어져 있느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느냐 분석해봤을 때 이거는 이격도가 떨어져 있는 정도가 작은데 얘는 크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야? 너무 과열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격을 벌어져 있느냐 간격이 그걸 이격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방향성을 보는 경우가 있죠 방향성을 보는 경우는 만약에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주가는 어떻게 돼요? 단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순으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먼저 단기부터 올라가고 중기가 올라가고 장기가 올라간다 순서대로 그다음에 하락 추세로 전환할 때는 먼저 주가가 현재 주가가 먼저 빠지고 그다음에 단기가 빠지고 중기가 떨어지고 장기가 떨어진 그런 순서로 떨어진다는 거죠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질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배열도예요 배열대는 정배열도 있고 역배열도 있어요 정배열은 상승 추세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현재 주가가 제일 비싸고요 그다음에 단기 이동평균, 중기 이동평균, 장기 이동평균 순으로 배열이 돼요 그런데 거꾸로 하락 추세가 되면 현재 주가가 제일 싸져요 싸고 그다음에 단기, 중기, 장기 순으로 이렇게 배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배열, 역배열이라고 해요 우리 교과서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 보시면 정배열은 현재 주가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단기, 중기, 장기 순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역배열은 현재 주가가 제일 낮아요 현재 오늘 주가가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 형태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배열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배열도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으로 지지와 저항 보는데 상승장에서는 2평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요 상승할 때는 2평선을 발판으로 삼아서 올라가요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저항선 역할을 해요 하락할 때는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저항 역할을 하더라 이거죠 그다음에 크로스 분석도 중요한 거죠 크로스 분석은 크로스는 골든크로스하고 데드크로스가 있어요 골든크로스는 단기 2평선이 중장기 2평선을 상향으로 뚫고 올라가면 골든크로스가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매수신호로 봐요 그다음에 데드크로스는 단기 2평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매도신호로 보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있죠 다 그림 보시면 골든크로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골든크로스가 되는 거고요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 하락신호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봤고요 그다음에 밀집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밀집도 분석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이느냐 흩어지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컨버전스, 다이버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밀집도 분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밀집 및 수렴은 주가별화의 중요한 시그널로 보는 겁니다 이게 모이는지 흩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이동평균선 중에요 주가 이동평균선이었어요 주가 주가 그런데 이동평균선은 주가만 그리는 게 아니라 거리량도 그립니다 그래서 이걸 거리량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제 중시하지는 않아요 시험에서 많이 중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b 삶으로 후 주가 섹시 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